세상과 차단된 배. 그 안에서 기록해 나간 하루하루. 우리는 할 수 있다. 버티자. 바이러스가 심각하고 희생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평소처럼요.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소. 선내 확진자 발생으로 2월 3일부터 일본 요코하마항에 고립된 승객들은 격리 해제로 배에서 내린 2월 19일까지 자신의 SNS에 일상을 공유하며 두려움을 떨쳐나갔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실로 배달되는 식사를 매일 기록하며 세상과 소통한 승객이 있는가 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운동법을 공유하기도 했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소에서 운동할 방법 찾기. 오늘의 운동 시간. 고립생활 열흘이 넘어가던 2월 13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소의 요리사들은 주방에서 활기찬 춤을 추는 영상을 세상에 띄워보내며 오히려 위로를 건넸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소에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소 짓고 웃으며 춤춥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가 돼 잘 견디며 잘 지낼 겁니다. 참고 버티지 않는 해스테고와 함께 남긴 다이아몬드 프린세소의 하루는 서로를 격려하는 힘이 됐죠. 11째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친밀해졌다. 누가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그럼에도 승객들은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승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시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요하는 승객들을 안심시키죠. 모든 승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승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승무원들입니다. 누군가가 객실 문 앞에 붙이기 시작한 감사 편지는 곧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유행이 됐죠. 객실 문마다 붙이기 시작한 따뜻한 메시지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위기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고맙습니다. SNS를 타고 전해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생존일기에 세계 각지에서도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버텨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57개 나라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라는 한 배를 탄 승객과 승무원들. 고립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세상에 띄운 메시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을 만드는 법을 보여줬습니다.